박문수 숟가락장단 도용으로 어저께 제가 박문수 채널은 신고를 했습니다. 여기는 유연이라고 또 보조닉을 만든 처음에 2015년인가 그때 등록한 그 채널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댓글로 일단은 경고를 했습니다. 근데 말귀를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.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어허 이 사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. 숟가락 든다고 숟가락장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재치에게 상표 사용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빨리 영상 내리시오. 영상 3개만 상표 도용 위반해도 채널 삭제되는 것 알면서 겁도 없네. TV조선 도용하다가 박감독 채널. 박감독 우리 주변에 서너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이 날아간 것 못 봤어?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사시오. 분명히 저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. 여기 숟가락을 들고서 한다고 주걱이 그렇다고 주걱 날타가 숟가락장단 되는 거 아닙니다. 빨리 정신 차리고 모두 영상 내리기 바라겠습니다.